오피리아 사장 시작합니다 거기 계신 신간님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뭐죠? 아이의 용태가 나빠져서 부탁입니다 부디 아들을 살려주세요 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대로 신간소녀를 데려왔습니다 오피리아님 사람을 너무 믿는 것은 좋지 않아요 아! 제가 이 마을에서 구세주라고 불리고 있는 자입니다 오피리아 리아나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나봅니다 이곳인 것 같자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오네가이 불씨가 까먹게 되고 있어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힘이야 이 흑주염으로 세계를 레거스로 만든다 흑주염이 약해져 어? 덤빕니다 자 조사합니다 자 조사합니다 97,000 잡았습니다 마티어스의 지팡이 마티어스의 지팡이 오! 오! 끝났나 보죠? 아 이렇게 엔딩이 됐습니다 이제 지도의 위쪽 라인은 이렇게 싹 캐스트가 없습니다 깔끔해졌죠 아래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4개 남았네요 앞엔부터 가죠 아 이쪽으로 가나봐요 여기에 용용의 신전이라는게 있습니다 신전이네요 어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요 이 맵은 되게 예쁘게 생겼죠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ㅋㅋㅋㅋ OOL 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을 둘러보죠 클리프랜드 드래곤 아 이거 캐스트인가 봅니다 자 이 3개의 드래곤이었나요? 캐스트 깹니다 용의 스카프 얻었습니다 자 이 마을의 만물상 보겠습니다 이렇게 팔고 있네요 오거슬레셔 이게 제일 좋네요 6만원이나 하구요 근데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네요 또 딱히 뭐 필요한건 없습니다 이 마을에는 캐스트가 3개가 있구요 이거 먼저 깨죠 십몇년전 왜 농아들이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어 나는 반대했는데 돌아오고 찾아보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네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된다고 합니다 다른거 하러가죠 자 여기는 꼬마의 안녕하세요 드래곤알을 얘기했다 아멜리아에 여러가지 고마웠어 알을 데우기 위해 이 마을로 왔는데 드래곤알을 뺏겨버렸어 돌려받고 싶다면 용형의 신전까지 오래 아까 갔던 신전인가 봐요 여깄네요 흠 흠 흠 흠 흠 호오 알을 퇴차으로 왔나요 호호호 뭐죠? 흠 흠 아 싸워서 뺏는거야? 아핫 가져갔다야되네 자 시합합니다 자 잡았습니다 드래곤알 나 드래곤의 엄마가 될거야 갑니다 어 용의의 옷 여기있네요 크리티컬 129 붙어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가오지마 나는 사기에 당해 한푼도 없어 뛰어내리겠어 솔깃한 정보도 없다면 맹겨자라는 식물 이런 정보 줍니다 회복잼 받았습니다 자 아펜 퀘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거 오겐이잖아 어 오겐 갑자기 뻗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만나버린 사람이 있네 아내를 죽인 남자를 오? 그 남자에겐 가족이 있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이 나는 그 남자를 아내와 똑같이 해주었다 나는 그 이후로 도망자 생활을 했네 각자 사형한 병들과 싸우던 중 나 자신도 병에 걸려 있었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이 몸을 고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 왜냐면 나는 죄인이니까 자 이쪽으로 가면은 오오겐을 구할 수 있는 약의 재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이곳인가 보네요 우와 천구수리 미안하지만 깃털 좀 가져간다 10일반입니다 암흑마법 암흑마법 잡았습니다 암흑마법 정말로 취조할 셈인가 정말로 취조할 셈인가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앞엔도 끝이 났네요 자 이제 3개 남았죠 다음은 리버포드